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희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3일이고 수치해석학 및 C++20 표준의 두 번째 동영상으로 C++ Workhorse Pattern 1. 발상의 전환 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제가 이 Workhorse Pattern 이라는 것은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이런 C++ 표준 이라든가 그런 데 있는 말이 아니고 제가 붙인 이름이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의 영어 채널에서도 많은 고급 동영상을 다룹니다. 저의 영어 채널에 들어와 보면 여기에 C++ Programming Language, C++20 Standard 그래서 현재 이 동영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영어 채널에서 C++20 Workhorse Pattern 이 링크를 눌러보면 제가 1월 20일 날 처음으로, 세상에 처음으로 Workhorse Pattern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컴파일러가 이 컴파일러인데 이 컴파일러는 인텔에서 새로 나온 데이터 패럴의 C++ 컴파일러입니다. 그런데 이 컴파일러가 아직 C++20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C++17은 앞으로도 한동안 사용될 것 같은데 그래서 C++17로 Workhorse Pattern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는데 이 링크를 더블클릭하면 이 라이브러리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이 링크를 눌러보면 그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이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제가 C++17 표준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 때 C++17에 대해서 욕을 엄청 했습니다. C++20으로 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는데 C++17로 할 때 구현하려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2021년 1월 23일 현재 아직 C++20을 제대로 지원하는 컴파일러가 많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지원이 되지만 앞으로 한동안 2, 3년에서 5년 정도는 C++17이 더 사용될 것 같으니까 C++17에 맞게 Workhorse Pattern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동영상을 따라 하시려면 여기에 나열된 동영상을 보시고 이런 명령줄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거는 GNU G++ Clang을 위한 명령줄이고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를 위한 명령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텔 OneAPI 명령줄 프라임프트입니다. 이런 명령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명령줄을 만들려면 여기에 설명된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환경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 시리즈의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수치해석00, 수치해석01 이 동영상의 링크를 눌러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치해석00, 이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에서 이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에서 우리가 Numerical Analysis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을 보시지 않으셨다면 꼭 시청하시고 이 작업 폴더를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 폴더 열기에서 Numerical Analysis, 작업 폴더를 붙여넣어 폴더를 엽니다. 이거를 눌러보면 0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빈 곳을 선택하고 이거를 눌러 002 Workhorse 이런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New 파일을 하나 만들고 powerplayfun workhorse.hpp 이렇게 헤더 파일을 하나 만들고 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workhorse.cpp 이렇게 헤더 파일 하나와 cpp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헤더 파일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컨트롤 b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if not def 이렇게 해갖고 underscore talkplayfun workhorse.hpp 이렇게 하고 end if 이렇게 하고 end of file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고 define 이 부분을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uthor Thomas Kim first edit 이렇게 하고 오늘이 1월 23일 2021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여기에 include 이렇게 하고 type trace 이걸 넣어야 되고 include 이렇게 하고 알고리듬도 넣겠습니다. 알고리듬 앞에 include tuple 넣고 include array 넣고 여기에 include execution 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include include iostream 이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넣겠습니다. 이 정도로 넣고 여기에 namespace talkplayfun 이렇게 namespace를 하나 만듭니다. end of namespace talkplayfun 이렇게 하고 여기에 제가 글자를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namespace types 이렇게 하고 namespace workhorse 여기에 end of namespace 죄송합니다. 이 namespace를 ems 엑시 벡 Luke 엑시 생명 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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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std remove cbt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Ctrl-Shift-P 해서 Edit Configuration JSON하고 이거를 17로 바꿉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 저장하고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std remove reference 이렇게 되고 type 이렇게 해야 됩니다. type에서 reference를 먼저 제거하고 reference를 제거한 후에 constant file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template type name type type하고 value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using indexer type 이렇게 정의하는데 std integral constant 여기에 type하고 value를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template auto value 이렇게 된 겁니다. using indexer t type입니다. type indexer type에 여기 두 개를 보내야 됩니다. indexer type에서 첫 번째는 type 인수고 두 번째는 값입니다. 값은 그대로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여기 형은 그대로 보내면 안되고 이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거를 사용해서 댓글 type 그 다음에 value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템플레이트를 하나 더 만드는데 auto value 이렇게 된 거고 이번에는 constex p하고 auto고 extract value 이렇게 되고 이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인덱스 t 인덱스 t를 사용하는데 value를 보냅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return value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ext라는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었고 workhorse라는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c++ 초보자들이 저한테 자꾸 묻는 게 왜 using namespace std 이런 걸 쓰지 않느냐 예를 들면 using namespace std 이런 걸 쓰지 않느냐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쓰면 코드가 충돌합니다. 충돌 왜 충돌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remove cb 레퍼런스 t는 여기 찾아보면 std remove cb reft 이거를 찾아보면 c++20 표준에 정의되어 있어요. c++20 표준에 정의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제 자체의 이런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지 않고 또는 이렇게 using namespace std를 쓰면 이게 충돌을 해요. 지금은 충돌 안하는데 c++20으로 쓸 때 이게 충돌을 해요. 충돌하기 때문에 이런 using namespace std를 쓰면 안 돼요. 제발 좀 쓰지 마세요. 책에서 using namespace std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거를 쓰지 않고 이렇게 std를 붙이면 책의 공간이 너무 좁아져 버리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책에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쓰는데 실제 코드를 만들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라이브러리를 특히 만들 때요.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명확하게 써줘야 돼요. 네임스페이스가 굉장히 길어질 때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이영우 같은 경우는 talkplate fun ext를 계속 붙여줘야 되잖아요. 이런 걸 사용한다 그럴 때. 이럴 때는 네임스페이스 엘리아스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tex 뭐 이렇게.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엘리아스를 만들어주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네임스페이스 이름이 길 때 함수 이름이 길 때도 이런 방식으로 다 수정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std를 귀찮다고 using namespace std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라이브러리 못 만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include talkplate fun output hpp 이렇게 하고 talkplate fun s stream 하고 stream o로 and l talkplate fun and l o로 and l talkplate fun and l 여기에다 include 하고 이 파일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talkplate fun workhorse hpp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네임스페이스 tex 이렇게 하겠습니다. 텍스로 talkplate fun ext. 이 ext는 이거를 뜻합니다. 이게 너무 짧으니까 그냥 익스텐션을 하겠습니다. 익스텐션 이렇게 길게 빼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붙여놓고 정 귀찮으면 익스텐션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void test workhorse 이렇게 하고 int main 이 함수를 복사해서 메인에 붙여놓고 여기에서 이 인덱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using indexer t 이렇게 하고 talkplate fun extension 이렇게 하면 너무 길잖아요. 인덱스 t 이렇게 하면 이거를 사용할 때 여기 네임스페이스 talkplate fun extension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기니까 우리가 여기 텍스를 정의한 겁니다. 텍스 이렇게 하고 텍스 이렇게 하고 인덱스 t 하고 예를 들어서 o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그 타입을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익스텍트 밸류 여기서 컨스텍스피어로 밸류 이렇게 그 다음에 tex 텍스입니다. 그러면 익스텍트 밸류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함수입니다. 함수 함수 이거는 함수잖아요. 함수 인덱스를 보내야 되잖아요. 인덱스를 하나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그냥 인덱스 t에 예를 들면 뭐 3 이렇게 3 이렇게 보낸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냥 보내도 되죠. 이제는 아 이게 안되네요. 이거 템플릿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다 인덱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인덱스 t 인덱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덱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tream 인덱스는 인덱스 이렇게 하고 and there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함수 끝이 빠졌네요. 이렇게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이해 되시죠? 여기서 텍스가 이 네임스페이스 톡 플레이판 익스텐션 이 네임스페이스를 나타내는 거고 이 네임스페이스 엘리아스를 하나 만들고 이 텍스를 이용해서 인덱스 t o 그러니까 이거를 부르는 겁니다. 이거를 이거를 불러서 인덱스 t를 정의하고 이 인덱스 t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든 겁니다. 인덱스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 extract 함수를 사용해서 이 value 값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 인덱스 type의 이 o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만만한 게 클랭 컴파일러죠. 그죠? work horse 이렇게 하고 클랭으로 빌드합니다. c++ 17을 쓸 겁니다. 20을 쓰면 아주 좋은데 20을 쓰면 컴파일러가 지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17로 하는 겁니다. ltbb oc.exe 이거 뭐 별거 없죠. 죄송합니다. 여기 l을 빼먹었습니다. l 이렇게 하면 빌드가 되었고 c 이렇게 보면 이 인덱스에 o를 지정했잖아요. type 데이터 형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었고 이 함수를 이용하여 extract 함수를 이용하여 이 o를 뽑아낸 겁니다. o 값 o를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우리는 이 인덱스가 뭔지 관심 없어요. 이 인스턴스가 뭔지는 관심이 없고 여기에서 이 인스턴스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 값입니다. 그래서 이 extract valu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인덱스를 뽑아낸 거예요. o라는 값을 뽑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복사를 해서 이 줄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어떻게 컴파일 하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ltbb maloc를 붙여 넣어줘야 할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인텔 tvb를 쓸 때 예를 들면 ltbb maloc를 넣어줘야 할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고급 프로그래밍을 쓸 때 그 다음에 m 해보면 제대로 작동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이거는 microsoft 컴파일 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인텔에서 나온 원api 데이터 패러럴 컴파일 인데 이것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002 workhorse dpcpp 이렇게 dp 데이터 패러럴 c++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옵션을 주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q sdd 이렇게 표준을 정하는 겁니다. c++ 17 이렇게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이 workhorse .cpp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텔 tvb를 주고 싶으면 qtbb 이렇게 그 다음에 output 파일이고 그 다음에 iexe 이렇게 하면 빌드가 됩니다. 이렇게 빌드가 되었죠. 그래서 cls하고 i 해보면 제대로 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빌드해도 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microsoft 컴파일어 스위치를 쓸 수도 있어요. e-h-s-c 이렇게 하고 sed c++17 이렇게 하고 workhorse .cpp 이렇게 하고 tvb .lib tvb를 쓴다 그러면 그 다음에 fe 그 다음에 여기 공백을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에러 나와요. 한번 해봅시다. 에러 나오죠. 그죠. 근데 이거를 공백을 없애줘야 돼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엔터를 쳐보면 정확하게 빌드가 되죠. 그래서 여기 공백을 주면 안 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 스위치랑 동일하잖아요. 근데 여기 공백 주는 것만 빼면 돼요.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빌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배웠고 물론 GNU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다가 그냥 GNU 컴파일러만 바꾸면 GNU도 그대로 빌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텔 TVB를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이 옵션은 빼야 됩니다. 여기에 인텔 T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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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L OS 이 스위치는 빼야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저희 헤더 파일에서 자동으로 갖고 오는데 이 파일 workhorse.hpp 이 파일은 제가 기존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C++ 표준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 코드는 쓰지 않고 여러분이 이 헤더 파일만 갖고 가서 여러분의 코드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이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함수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드 테스트 익스트랙트 밸류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고 함수 이름을 복사하여 여기다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로 펑을 하나 만드는데 이걸 람다입니다. 오로 이렇게 하고 인덱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세미콜론 잊어버리면 안되고 컨텍스피어 이렇게 하고 오로 밸류 이렇게 하고 tex 익스트랙트 밸류 하는데 인덱서를 보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stream 밸류 이렇게 하고 밸류 엔델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잘 봐야 합니다. 펑을 부르는데 여기서 tex 인덱서에 예를 들어서 제가 10을 보냅니다. 이렇게 10을 보내는데 이게 데이터형 입니다. 이 자체가 데이터형 이고 여기에 인스턴스를 보내야 됩니다. 인스턴스를 이렇게 그래서 이 함수를 보면 우리가 람다를 하나 정의했고 람다의 인수를 오토 인덱스로 받고 이 인덱스를 익스트랙트 함수 익스트랙트 밸류 이 함수의 인덱스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람다에서 인수를 받아서 여기다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 익스트랙트 밸류 함수에서 이 인덱스의 값을 인덱스의 값이 10입니다. 이 값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뽑아내서 출력을 하는데 이 람다를 이렇게 호출할 때 여기 인덱스에서 이렇게 중관로가 없으면 이거는 데이터형 형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인스턴스를 하나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이 10이라는 값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클랭으로 다시 한번 빌드해보면 clsc 이렇게 이거를 제가 디세이블을 하고 다시 빌드하겠습니다. 디세이블을 하고 다시 빌드해보면 이렇게 람다를 호출하는데 이 인덱스 t 10 이렇게 인스턴스를 보내면 이 인덱스가 이 자체의 인스턴스가 되고 이 인스턴스가 되고 이 인스턴스를 extract value 이 extract value 이 함수에도 보내는데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서 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 10이라는 값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10을 표시해보면 이렇게 10이 나왔습니다. 좀 이상하죠 코드가 그러면 이 값이 왜 필요할까요? 이 10이라는 값이 왜 필요할까요? 이 값은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행열을 만드는데 행열의 원소가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람다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람다 함수로 된 행열을 만드는데 그걸 처리하려면 이런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extract 함수를 만든 겁니다. 이 extract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로 된 행열을 만듭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workhorse 패턴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workhorse 패턴은 많이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치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extract 함수를 사용해서 함수로 된 행열을 만들 겁니다. 시청자분 중에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value는 그냥 값이 아니라 constex peer value입니다. 이건 compile time 값 입니다. 예를 들어서 void test compile time constant 이 함수를 다시 복사하고 여기에 다 붙여놓고 이거는 disable 하고 여기에 oro fun oro indexer semicolon 하고 fun을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20 여기에서 constex peer oro value indexer 이렇게 하면 빌드 자체가 안됩니다. 제가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이러로 빌드 해보면 39번째 줄 39번째 줄 여기에서 빌드 자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키워드 context peer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value의 데이터형이 compile time 상수라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constant 를 넣으면 되지 않느냐 안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constant 를 넣어도 안됩니다. 역시 39번째 줄에서 오리가 났고 2줄에서 오리가 났고 여기다가 constex peer 를 넣으면 되지 않느냐 역시 안됩니다. 역시 안됩니다. 그러면 이 lambda 에다가 이 compile time 상수 20을 전달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거를 disable 하고 오로 오로 펑 오로 인덱설 이 부분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context peer 오로 예를 들어서 value 이렇게 하고 이 함수를 불러야 합니다. extract value 이거를 복수해서 text 이렇게 하고 붙여놓고 인덱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펑을 호출하는데 역시 text 에서 인덱서 t 에서 예를 들어서 20을 보낸다 그러면 이 자체가 데이터형 입니다. 데이터형 에서 이거를 인스턴스로 이렇게 바꿔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compile time 값을 이 lambda 에다가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올바르게 빌드 되었습니다. c++20 에서는 이 extract value 함수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에서 save as 하고 이거를 cpp 20 이렇게 파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c++20 으로 할 때는 void test compile time cpp p20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고 이 함수를 여기다 붙여놓고 이거는 disable 하고 여기에서 oro 펑 그 다음에 꺽쇠를 넣고 oro index 이렇게 하고 tax index t index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다 세미콜론을 넣고 그리고 ctrl shift p 를 눌러서 edit configuration json 해서 20으로 바꿉니다. c++20 표준으로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constex peer or value 는 index 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fun 이 lambda를 부르는데 tax index t 하고 30을 보낸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형 입니다. 이게 데이터형 입니다. 값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gnu 컴파이러를 열고 dir 여기에서 c++20 표준을 주고 workhorse cpp 20 이렇게 해서 빌드하면 작동됩니다. clsc 그러니까 이게 올바르게 빌드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c++20 으로 빌드했으니까 된거고 17로 하면 빌드가 안됩니다. 55번 줄 여기에서 이런 신텍스는 c++20 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c++20 옵션을 줘야 빌드가 됩니다. gnu도 마찬가지입니다. gnu도 빌드해보면 올바르게 빌드 됩니다. 이렇게 index t 이런 데이터형을 만든 이유는 compile time 상수를 함수나 lambda에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숫어로 states 5 5 수 6 10 4 10 감사합니다.